셋, 둘, 하나, 출발!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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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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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아우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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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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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빼 초기 할 일 이 도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.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비릴서도 있고 한 번에 비릴서도 있는데 한 번에 비는 건 괜찮은데 안쪽으로 밀어버리면 안 비고 휙 밀립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칼날이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한 열 번 걸리면 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여섯 일곱 번 걸려요 안에 감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두 번도 잘 안감깁니다 그러고 시원하게 나갑니다 왜냐면 요 속에다가 다 잘라 먹거든요 안쪽으로 다 들어가는 잡초도 다 잘라 먹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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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